컨디션이 괜찮길 바래 계산 왜 네가 해? 땡큐 한마탐 웃고 돌아온 방은 결계가 처했나봐 왜 또 사무쳐서 신지충으로 변해야지 움직이를 전혀 지내던 화기력에 남비고 눈싸움으로 저 보름달을 이기고 나서야 분풀려 뾰족한 말로 상처 준 길대일지라도 두꺼게 안아줄 수 있는데 아니 안아줬으면 안 돼 누구라도 그냥 남과 남으로 밤과 낮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이유없는 상실감에 대하여 야야야야야 OK 아이 минут장 나게 할 때까지 모르게